아아 백원칙만 깎아주세요. 오팡! 불찍한 몸 왔는데. 오팡!osa 사람이 나보고 누구냐는 더 크게 말해줘. 보고싶었죠? 형아 사주세요 그러니까 나 데려가 풍울쥬한테 얘기 좀 해줘 아 잠깐만 잠깐만 저 놈들아 싫어 난 선우랑이 좋단 말이야 그냥 좀 멋있어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해 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고 보니까 눈에라도 힘들어 진혁이 아 우리 수연 씨 먹어요 착하다 너무 예뻐라 입도 예쁘게 생겼네 귀여워 왜 이거 타면 이 차 가는 거죠? 아 네네네 반갑다고 꼬리치며 멍멍멍 가자 코코 가르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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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지마 에라는 시로 똥만이가 안 했으면 좋겠도 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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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 응 아네 오 욕 한번 앗 아 오 아 으으으아 으으으으으응 으으음 우 아으으으음 으어 좋겠다 일한다는 거잖아 놀렸어 한잔쭈? 목욕하고는 우유 나 추워 한 장만 아니 반장 우리 슈니 배고파 배고파 어? 몰라